Tremendous Tremendous V.J.현 V.J.현 한번 출발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바로 이제 T.E.현 그렇습니다 항상 음악을 듣고 계시죠 역시 T.E.현 지금 음악을 듣고 계시네요 아 어떤 장르를 즐겨보시나요? 저는 R&B R&B의 황희 R&B의 황희 태생부터 R&B 감사합니다 아 멀리서도 간쥐가 납니다 살짝 의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집중하는 모습 멋있어요 계속해서 걸어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T.E.현입니다 셀카는 언제부터 찍으셨어요? 태어날리부터 아 역시 괜찮아요 멋있습니다 귀엽게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태어날리부터 모자이크 처리하고요 조금 화가 났어요 너무 화가 났어요 지금 교영이 형 때문에 화가 났는데 모자이크 처리해 드릴게요 역시 잔이 형은 아메리카노죠 오우 이게 바로 반전 항상 아메리카노만 마실 줄 알았는데 아 웹일로 달콤한 초콜릿 링크를 마시고 있잖아요 이거밖에 없어요 아 이거밖에 없군요 저는 언제든지 변화가 필요하면 변화할 수 있는 남자에요 역시 항상 변화할 수 있는 카메라에 온 같은 남자 영원님이었습니다 자 아 귀요미 귀요미 그대와 나 함께 멋진 이곳에 한 잔의 달콤한 말처럼 빠져가요 이런 기절 뒤에 숨은 노력 아 확실한 건 우리 운명 baby girl shimm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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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 낯선 거리 너무 닮은 우리 널 보내줄 행운의 도시 oh baby oh yeah yeah check it out 내 전화기는 껐는데 배터리도 없을 텐데 몸이 왜 자꾸만 떨리는지 몸이 왜 자꾸만 떨리는지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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